아니, 뮤컨을 왜 이렇게 잘해?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진행하마트 김정민이고요. 옆에서 열받게 하지 마요. 어? 열받아 죽겠거지. 형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옆에서 왜 불란지에 부채질하고 있어? 이미 이겼는데요? 하하하하! 이미 이겼대. 아! 아, 이미 이겼대. 나도 뭐 본 건 있는데? 근데 나 건담이야. 여러분 저게 리플이에요. 리플 맞죠? 저렇게 이겼습니다. 이미 이겼는데요? 정말 상쾌하네요. 아, 부끄럽습니다. 진짜로. 1번에 거짓말도 미안합니다. 아, 눈에서 땀이 열나 보네요. 말단단 소리 하지 마! 그냥 날로 먹은 거지, 날로. 와, 진짜로. 방금 엑소심 일꾼이 와서 잡는다? 날로 먹고나서 뭘! 우와, 내가 진짜 집단지성 했는데 이길 수가 없다. 그래. 머릿수로 뭐 밀어보시면 내가 더해야지. 그래요, 여러분들 말이 맞습니다. 참 힘들게 이겨야 되네, 프로토스. 네. 일꾼으로 지지다가 드랍을 몇 개 보내고 다크 가면 끝나는 것 같은데 그게 시각에 따라 다를 수 있는 것 같아요. 참 어렵네요. 네, 알겠습니다. 비꼬는 거 아니고요. 여러분들. 아, 비꼬는 거 아닙니다. 아, 비꼬는 거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들 말 다 맞죠. 아니 뭐, 해설 따위가 얼마나 알겠어요. 네, 고맙습니다. 더 이제 열심히 하겠습니다. 잠깐만. 저거요? 아, 나 좀 쏜 줄 알았어. 아, 토스는 잘했어. 나 토스 너무 무서워해. 나는 다른 건 몰라도 어, 토스는 무서워. 해조씨 지금 삐졌다. 아, 삐진다니요. 삐진 게 아니라 나 이런 거야. 방송도 말이야, 억테넬 쓰면 안 된다고. 솔직히 약간 삐진 거야, 이거는 삐졌다니기보다도. 약간 서운하다? 너무 이 테란에게 너무 한 거 아닌가. 약간 서운하다? 삐진 거랑 다른 거예요. 어, 그렇지. 채팅창 보니까 약비, 그렇지. 약비야, 약비. 약비는 인정이잖아. 삐졌다라고 했을 때 화내면 100% 삐진 거. 너도 열받게 할래? 야, 나 건담이야. 적당히 까보려고. 이상하네. 아, 맞구나 저게. 나 멘탈 나갔나 봐. 여러분, 나 나 보다듬어 줘. 멘탈 나갔나 봐. 왜냐면 큰일 난 게 이상했던 게 뭐냐면 왜 서치를 저렇게 오지? 오브로드 하나 잡았죠? 이러면 안 돼. 이러면 못 잡죠? 사저글링 찍은 거야. 여기서. 와라. 여기서! 와라. 잘 멘탈. 고맙소. 정관없어. 오브로드 하나 잡을까? 자, 가자 가자. 끌기, 성이, 전투 좀 요하여. 에? 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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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오히려 좋아요. 갑자기 저글링, 여기서 들닥칠 수 있습니다. 조심. 황풍 질러버릴까요? 네. 알겠습니다. 황풍 질러버릴까요? 치료가 필요하십니까? 꽃으로 질러버릴까요? 꽃으로 질러버릴까요? 와! 안 돼! 안 돼! 파이팅! 어디가 오세요? 꽃으로 질러버릴까요? 꽃으로 질러버릴까요? 다행이다! 뭐요? 제 관심을 끄셨군요. 제 관심을 끄셨군요. 제 관심을 끄셨군요. 상대와 증상을 자세히 말하세요. 상대와 증상을 자세히 말하세요. 어디가 아프세요? 치료가 필요하십니까? 꽃으로 하신 분? 지집니다. 상대와 증상을 자세히 말하세요. 치료가 필요하십니까? 상대와 증상을 자세히 말하세요. 상대와 증상을 자세히 말하세요. 자세히 말하세요. 어디가 아프세요? 치료가 필요하십니까? 어디가 아프세요? 치료가 필요하십니까? 어디가 아프세요? 치고가 필요하십니까? 스코트라신분? 이제 공격받고있어요. 이제 공격받고있어요. 미래머리 스코트라신분? bees. 유리‌류活 큰요. 보통 공격받고있어요. 이런 intersection이라 자세히 말하세요. 치료가 필요하십니까? 아, 눈이 입건줄다고 그랬습니다. 어디가 아프세요? 어디가 아프세요? 아프게, 왜요? 막았어. 치료가 필요하십니까? 치료가 필요하십니까? 치료가 필요하십니까? 상태와 증상을 자세히 말하세요. 어디가 아프세요? 어디가 아프세요? 치료가 필요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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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호출하신 분, 치료가 필요하십니까? 지독하다. 어디가 아프세요? 상태와 증상을 자세히 말하세요. 어디가 아프세요? 이거 역시 몰래 깨면 대박인데. 치료가 필요하십니까? 호출하신 분, 상태와 증상을 자세히 말하세요. 상태와 증상을 자세히 말하세요. 간판 붙잡을 거예요, 송이. 가자. 좋았어. 자, 가자, 가자. 치료가 필요하십니까? 알겠습니다. 어디가 아프세요? 상대와 증상을 자세히 말하세요. 어디가 아프세요? 유일한 희망이 이거다. 치료가 필요하십니까? 아, 뭐야! 어디가 아프세요? 상대와 증상을 자세히 말하세요. 아, 너무 오죽받고 있습니다. 상태와 증상을 자세히 말하세요. 즉시 가겠습니다. 치료가 필요하십니까? 상태와 증상을 자세히 말하세요. 어디가 아프세요? 유리한 희망이 부족합니다. 어디가 아프세요? 치료가 필요하십니까? 설마와 시작하네, 나 전투까지 소중하게 아니, 뮬컨을 왜 이렇게 잘해? 아, 스타컨이 예술인데? 홀드컨이? 이게 뮤타림이다, 여러분. 우와, 잘한다. 잘한다. 배우면은 대장에서 공격 adjust을것으로 가디가 만들어졌어요. 별oths 기술에 전화될으로 4-3를 하고 싶어요. 대부분의 공격ёз도 사용하십쇼되니 식사 전화에 도착하면, 3-4를 모두 사용하십쇼. 치료가 필요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사령관 준비됐습니다 한판 붙어볼까요? 어디가 아키세요? 폭풍이 지나간다 진짜 성태와 증상을 자세히 말하세요 사령관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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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료가 필요하십니까? 숙주 user 사령관 맞붙으니 어디가 아키세요? 다른해 신고하는 예상 심지어 사령관 이런 거 뒷파일러 가고 있을 것 같아. 생각보다 뭐가 별로 없다면? 뭔가 많을 것 같아. 무섭다. 치료가 필요하십니까? 상태와 증상을 자제히 말하세요. 치료가 필요하십니까? 어디가 아프세요? 안갑습니다. 사령관님. 출동원님. 어디가 아프세요? 무서워. 탐사 준비 완료. 수신 중입니다. 업무. 대기종. 전투 준비 완료. 사령관님. 치료가 필요하십니까? 가끔. 쓰이. んな. 제가 하죠. 사령관 Extra라 다시 재료가 필요해요 잘 보셨나요? 2개는 쓰려고 했는데 5개가 필요해요 전혀 잘 보셨어요 1개가 필요해요 3개가 필요해요 3개는 사령관 3개가 필요해요 2개가 필요해요 3개가 필요해요 3개가 필요해요 어디가 아프세요? 상태와 증상을 자세히 말하세요. 호출하신 분? 아, 눈이 있고. 치료가 필요하십니까? 수신 중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상태와 증상을 자세히 말하세요. 명령을 주십시오. 명령을 주십시오. 어디가 아프세요? 상태와 증상을 자세히 말하세요. 명령을 주십시오. 출동합니다. 훌륭하군요. 알겠습니다, 사령관님. 명령을 주십시오. 수신 중입니다. 건물. 알겠습니다, 사령관님. 시작합니다. 어디가 아프세요?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어디가 아프세요? 성도와 증상을 자세히 말하세요. 명령을 주십시오. 호출하신 분? 호출하신 분? 저녁. 사령관님. 어디가 아프세요? 아, 반갑습니다. 사령관주. 어디가 아프세요? 명령을 주십시오. 명령을 주십시오. 영령을 주십시오. 정수중입니다. 뭐야? 깜짝이야. 전투 준비 완료 비쥬얼 전자리가 나아질 수 없으니, 전자리가 전자리에서 많이 안 Battery를 해 줄 수 없으니, 전자리가 막을 수 있고, 다시는 parts에 وه, 전자리가 필요하니, 전자리를 틀어버려 주는데, 제발 좀 해요. 전자리를 사용할 수 없으니까, 전자리가 다른 디지털 있어서는 너무 없음. 전자리가 강하게도 해보기려고 전자리에서 민원분이 다진 수 없으니, 전자리에서 유동 found that you can fill in it so you can. 전자리가 나를 키웠던 건 아니지만, 전자리가 잘nent든 부분을 더 하고 어머니, 전자리는 못돼요. 전자리가 안들든 베이든 한자리에서 공격합니다. 공격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만 해결할 수 있습니다. 공격을 세워줍니다. 다행히 전체으로써, 공격을 하실 수 있습니다. 공격을 하십시오. 공격을 하십시오. 공격을 하십시오. 공격을 하십시오. 목표 2 사업을 시작합니다. 목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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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델을 확보해 더욱 아! 또 맞춰 그래 그래 그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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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투자ронz 고려하십시오. 고거에요. 요. 자. 해외. 조용히 자리중. 전툼. 안 돼 안 돼! 호출하신 분 전송 소식을 전달하려고 해요 호출하신 분 어디가 아프세요? 호출하신 분 치료가 필요하신 분 아 흔들린다 염! 쟤가스 없어서 디파일러가 묻나 봐 1, 2, 3, 2, 3, 4, 공격시킴. 전송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야 나 배에서 다 터졌어? 치료가 필요하십니까? 치료가 필요하십니까? 전송 수신 사료관님 어디가 아프세요? 방향 잡혔습니다 모든 승무원 보고드립니다 다른 승무원은 공격으로 조절해보십니다 공격으로 안 seasons 전송을 할 수 있는 곳이 조명이 있어요 전송이 교육에 1등을 피고 punchline 승무원을 다운을 피고있습니다 상태로의 우수의 유행은 섬륜이 사라진 중 소통을 대하십시오 3등으로 실패하면 차이트에 있으신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사령관. 저거는 이런 편이 없던 것 같아요. 저게 한 번 더 돌아가고 싶어요. 도전을 더하십시오. 도전을 더하십시오. 도전을 더하십시오. 도전을 더하십시오. 도전을 더하십시오. 여기 뭐? 전기차를 전시하고 기계가 안 됩니다. 전기차를 전시할 기계가 도전할 수 있으며 기계가 모두ших 갖고 있으며 기계가 또 다르게 돼. 전기차를 전시하고 기계가 airrage가 눈을 썰어줘야 합니다. 전기차를 전시하고 기계가 아니다. 진공학교명을ctica소 식물성 용기 가진 경고가리 우연히 힘을 드립니다. 10. 이사히 가면 됩니다. 10. 이사히 가면 됩니다. 10. 이사히 가면 됩니다. 10. 이사히 상자의 시원을 보겠습니다. 10. 이사히 가면 됩니다. 아 이거 안되나? 얘도 자원 없거든? 소출 하신분? 악무 설정 완료 전송 수신 중 주파수를 개방합니다 전송 수신 중 시작합니다 주파수를 개방합니다 집중해요 더이상 풀 지지는 네이버 명병 수행 중 모든 승부원 보고드립니다 여전 시작 전송 수신 중 전송 수신 중 악무 설정 완료 호출하신 분 제가 갑니다 안녕하십니까 사령관님 성태와 증상을 자세히 말하세요 성태와 증상을 자세히 말하세요 성태와 증상을 자세히 말하세요 어디가 하세요? 모든 승무원 보고드립니다 명령을 주십시오 호출하신 분 명령을 주십시오 내 벨에 검색해놓기 호출하신 분 사건에 검색해놓으려는 저 번호가 맞습니다 도움말 옥션 오십시오 이거참은 동기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전송 수신 중. 안녕하십니까 사령관님. 알겠습니다.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느긋하게 갑시다. 모든 승무원 보고 드립니다. 전송 수신 중. 느긋하게 갑시다. 모든 승무원 보고 드립니다. 주파수를 개방합니다. 전송 수신 중. 어디가 아프세요? 여기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사령관님. 주파수를 개방합니다. 모든 승무원 보고 드립니다. 전송 수신 중. 전송 수신 중. 즉한 선 everybody Ontου%. 전송 수신 중. 시죠? 망할 수 없더라구요. 사령관 위치가 동기법이었습니다. 자 안갑습니다. 사령관 부착에 갑시다. 주파수를 대방합니다. 사플레이 딩고가 부족하니 명령을 주십시오. 이겼다. 알겠습니다. 사령관 위치 요구들입니다. 수시 운중니다. 모든 승무원 요구들입니다. 항로 설정 와요. 사플레이 딩고가 부족합니다. 우유 못 죽겠는데요? 작업 끝! 안녕하십니까. 사플레이 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주파수를 개방합니다. 모든 승무원 보고 드립기.. 백셀덜 어디갔어? 이거 밖에 4개밖에 안 남았다고? 전송 수신. 사플레이 지가 부족합니다. 알겠습니다. 안 돼! 전송 수신 중 안녕하십니까 사령관 악무 설정 와일드 명령 수행 중 오 다행이다 오 다행이다 오오 오오 노긋타임 합시다. 여전시 영국 수익 중. 전송 수신 중. 노긋타임 합시다. 전송 수신 중. 노긋타임 합시다. 출동합니다. 훌륭하군요. 주파수를 개방합니다. 주파수를 개방합니다. 오류승모한 보고 들입니다. 공격만 내리십시오. 2-2-3 이건 연기고, 전투를 수 있습니다. 여전히 어깨가 있는 게 없으면, 전투를 수신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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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아 미네랄이 좀 있나보네 어? 배턱 2개 잃어버렸었다! 배턱 2개 잃어버렸다! 뭐야 이거!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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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투 준비 완료됩니다. 아 왜 이렇게 벗어적이 꼬여 S10이랑 왜 겹쳤어 그래도 이거는 왜 벗어적이 이렇게 된거야 불태우자 불태우자 상태와 증상을 자세히 말하세요 가고 있어요 가고 있어요 다녀 불태우자 아 아 아 패슬 하나 패슬 아 이 돈 가지기 이 정도면 열심히 했다 진짜 최선을 다했다 그 어려운 거는 우와 오늘 게임 다했다 마지막에 상대방 진짜 돈은 거의 없었을 것 같은데 비록 지셨지만 멋진 경기 봤습니다 현역 시절 다시 보는 것 같네요 나도 그 느낌 받았어 나도 정말 게임하면서 그런 느낌 받았어 진짜로 아 뒷파일러 이런 도라애들 진짜 여기서 잡히고 이제 했고 졌다 여기서 난 사실 마음속으로 지지였어요 아우 얇아 너 근데 뮤탈 너무 잘 써 아니 뮤탈 너무 잘 써던데 진짜 원래는 여기서 지지를 치고 나갔어야 돼요 뚫을 데가 없어 일로 갈라 그랬다 완벽 수비야 근데 울트라가 너무 세다 여러분 울트라 좀 약화 시켜야 되는 겁니까 여러분 여기서 멘탈 나갔어 잃고 뚫리고 야 이거 큰일났다 근데 이쪽도 그런게 자기꺼에다가 막 그 플래그 쓰고 난리도 한다 저거는 미네랄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이걸 막 지었어 자 봐 미네랄이 너무 많아 나 지금 이긴줄 알았는데 여기서 근데 본진 털려가지고 저그가 잘한거죠 이거는 이 사람이 진짜 센스 좋았어 이기고 이거만 알았으면 여러분 여기만 수대공개를 했으면 이겼겠다 진짜 여기서 돈 오지게 먹었네 이러니까 스컬지가 무한으로 나오지 콜드라 했는데 울트라가 하나 더 와 콜드컬 했거든 나 진짜 마린 한가지 하나까지도 컨트롤 했거든 나답지않게 어쨌든 요거만 잡고 요거만 잡았으면 12시까지 내가 만약에 만약에 마린 메딕을 보냈다면 몰랐을거 같아 진짜 저사기인게 어떤 종족도 깨진 건물에서는 유닛을 못 뽑는데 저그는 라바만 남아있으면 드론 뽑아서 살아남 ㅇㅇ 솔직히 해철이 깨지면 드론 전부 죽게 패치해야돼 ㅇㅇ 여론이 여러분 저사기로 바뀌고 있습니다 아 그랬군요 여러분 구독 너무 좋은 하루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여러분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구독과 좋아요 오이콜 구독과 좋아요